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떤 종목에서 흘러나왔을지 종목에 대한 분석을 탄탄히 이어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또 이사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조금 강세는 삼성전자를 쏠려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 출발한 데에 비해서 상승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단염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0.2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IT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리노공업 4.21% 상승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역시나 2.4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에서도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장 초반에 엔캠만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의 강세가 확인이 되었는데 엔캠마저도 상승 전환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3.83%, 삼성 SDI 3.35%, 에코프로비에는 4%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는 공급 계약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금의 강세가 오늘 장 후반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단연 알테우전이 강력하게 회복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8%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지금 7.16%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2.41%, 유안량액 역시나 3.13%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통신 섹터에서는 다소 조정이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잠금 해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니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하나씩 종목을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잠금 해제하기에 앞서서 LG, 저희 지난 종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자님께서 11월 18일에 잡아주셨던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5.7%가량의 상승세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기업같이 재고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그렇다면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할까? 어디까지 봐야 될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사님? 네, 일단 기존에 지시했던 목표가에서 크게 변경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서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들의 전반적인 하락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NAV, 순자산가치 대비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전체적인 시작 흐름과 맥락이 닿아있기는 한데 주주환원 정책을 당기면 당길수록 어느 정도의 회복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하고 또 해당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조금 결부되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융지주 쪽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환원을 높여도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결국 LG그룹의 주가 움직임과 맥락이 닿아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LG화학도 그렇고 LG전자적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실적의 저점을 본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자회사 가치 회복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주주환원 가치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는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지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매 분기, 주주환원과 관련된 정책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 이전에 제시해주셨던 목표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기마다 기업같이 재고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 그 맥락을 조금 더 집중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드디어 오늘의 종목 잠금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지금 주가상에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닥은 어디인가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솔브레인의 첫 번째 키워드를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언제 힘을 내줄 수 있을까 강하게 좀 올라줄까 궁금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걸까요? 이 종목의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종목의 매출이 세 가지 갈래에서 나오는데요.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세 갈래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예전비에서 비중이 많이 줄었고 근데 2차전지하고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두 가지 섹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022년도에 가장 2차전지가 핫했던 구간에서 보면 PBR 기준으로 두 배 이상의 주가를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정도였다란 말이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2차전지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차전지 쪽의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늘리면서 실적이 계속 예상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밸류가 그래서 지금 PB 1.3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거 적절하냐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예전에는 성장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한때는 4배도 받았고 2배 이상이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면서 1.3배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떨어지는 건 일정 부분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차전지 쪽에 부여했던 서사가 끊어진 상황이니까 당연히 밸류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거의 자산가치 수준으로 떨어진 현재의 주가는 적정하냐에 대한 판단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봐서 주가 하락은 저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현재의 구간에 현재의 위치가 과연 적정한지가 가장 이 종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위치가 적정한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의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 회복입니다. 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2차전지단에서 수익성이 그리 좋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이 좀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떤 시점을 실적 회복의 모멘텀으로 잡아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종목이 2차전지와 더불어서 또 하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삼성전자와 붙어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요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동률,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설비 투자 이런 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가동률이나 설비 투자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부분의 전체적인 공장 가동률 이게 지금 소재 부분에서 6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는데 60%의 가동률로 구동조의 기대치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올라가야 될 텐데 앞전에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만 엔비디아 향으로 삼성 HBM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회복 신호가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서 IT세트의 재고 소진이 되고 그 재고 소진된 이후에 신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반도체 쪽은 2차전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도체 쪽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아마 내년 1분기보다는 2분기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솔브레인의 전체적인 회복도 반도체가 움직일 때 누구보다도 소재가 가장 빠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밸류의 바닥 시점이라면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먼저 움직여야 될 텐데 이번 주부터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재고 소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부터는 주가도 함께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브레인의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아까 PV도 역대 저점으로 왔죠. 그런데 지금 P 관점에서도 역대 저점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개월 포드로 봤을 때는 10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성장도 하지 못하고 이익도 못 내는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을 우리가 제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여전히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하얘고 있지만 이익을 내고 있는 시점이고 만약에 업황 회복이 조금만 나타난다면 현재 구간에서 어느 레벨까지 회복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정도의 높은 수준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의 밸류에이션 저점은 한 11배 내외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는 20만 원 후반대의 목표가는 조금 너무 멀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반도체가 최악은 아니고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간다면 최소한 PR 12배 정도의 회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내년도 추정 실적의 12배를 곱한 정도의 주가가 한 지금 23만 원 정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1차 회복은 바라볼 수 있고 만약에 예상보다 반도체가 더 좋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바닥을 찍고 터닝했다.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지금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비중도 작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일단 논외로 치고 2차 전지 회복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높여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솔브레인 목표가 23만 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요. 바로 LG유플러스입니다. 뭐 단연 연말 다가오면 이렇게 통신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이사님께서 저희 지난 10월쯤에 KT 잡아주셨습니다. 8월 5일에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18%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KT가 먼저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LG유플러스 좀 지켜봐도 될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LG유플러스 어떠한 기점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유플러스 바로 첫 번째로 실적 정체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적 정체에 벗어날 수 있을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좀 궁금한데 LG유플러스 실적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형님 두 종목은 다 이제 신국가를 기록을 했죠. LG유플러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급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은 다른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실적 정체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지금 다른 기업들의 KT나 SK텔레콤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B2B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B2C 쪽에서 거의 다 지금 이익과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G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전무일보다 낮은 그런 MS, 마켓쉐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산업,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잘 영유하지 못했고 그게 그동안 주가 약세의 이유였고 그다음에 3분기까지 실적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KT나 SK텔레콤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어렵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반등은 최근 시장의 컨셉 자체가 물론 잘 가는 종목은 잘 가고 있지만 소위 지수가 회복하면서 낙폭과 대주들의 반등이 하나의 컨셉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도 그동안 소외된 종목에 어느 정도의 제자리 찾기 정도로 이해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다소 소외됐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단연 경쟁사와 그래서 어떤 점이 더 나을지 좀 궁금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부각될까요? 지금 LG유플러스가 다른 경쟁사 대비 좋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비슷한 부분은 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세 회사의 총 주주 환원률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들어오고 있는 연기금의 투자의 패턴은 그냥 인덱스를 사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배당을 노린 그런 트레이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 넘어가면 재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고배당을 시대하는 그런 종목군들 연말 배당을 시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은 KT유플러스 그다음에 SK텔레콤에 모두 해당되는데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 기준으로 너무 낮았으니 LG유플러스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차별점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 유사한 점을 찾으면 총 주주 환원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측면이라는 점에서 이 종목이 최근에 기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주주 수도 환원율 측면에서 지금 다른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LG유플러스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실 이사님께서 KT와 SK와 비교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어떤 측면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SK텔레콤은 AI로 포장되어 있지만 AI보다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활용성, B2B, B2G 이런 쪽의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KT는 더더욱 그러하고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그런 요소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이 동일하게 SK텔레콤이나 KT만큼 시장 평균으로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거기서 할인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밸류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PE 측면이나 PB 측면 모두 바닥에서 회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복이 KT와 동일하게 10배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저는 한 10% 정도 할인한 9배, 4배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의 반등폭은 최근 들어서 반등을 좀 빠르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한 13,000원 정도 내년도 실적의 PR 9배를 곱한 한 13,0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반등의 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 수익률을 바라본 상태에서 아마 연말 정도까지 한 번 목표 수익률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유플러스 목표가 13,000원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 보면 SK도 그리고 KT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냥 저평가되었다라는 그 이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이 종목이 지금 다른 회사 대비해서 특별히 더 좋은 점을 부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AI와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멘텀도 강하게 우리가 좀 예측해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회사보다 오히려 할인된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잠금해제로 LG유플러스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13,000원 목표가로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